국내 연구진이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내용 아마도 지난 한주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발한 반도체의 성능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알데바람 프로세서의 사진이죠 삼성 엑시노스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로직 반도체 영역을 향한 도전들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AI 프로세서는 별자리 황소자리의 머리 부분 위에 위치해 이른바 황소의 눈으로 불리는 적색거성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IT 지면을 통해 계속해서 개발 소식이 들려오던 이 알데바라는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메모리 영역에 다소 치중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로직 반도체 영역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인데 원래는 자율주행용 로직 반도체로 소개가 됐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등장한 알데바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단어가 기존의 로직 반도체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반도체들을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 낸 하나의 분류가 되겠죠 다시 말해 인공지능 반도체는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추론이라는 목적이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알데바란을 설명하는 키워드의 변화는 알데바란의 본질이 변화했다기 보다는 연산과 철이라는 본래의 목적 속에서 적용 범위가 다소 바뀌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세대의 모델보다 새로 등장한 알데바란의 연산 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데바란을 설명하는 키워드의 변화 40테라플로스라는 숫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럼 40테라플로스 정도면 현재 상용화된 AI 반도체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40테라플로스라는 뜻은 초당 40조번에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선 여기서 이 부동소수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며 떠다닌다는 뜻으로 영어 플로팅을 부동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서핑 위주의 사용 환경이 주를 이뤘던 시기에는 연산이 정수연산으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현재 컴퓨팅 환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BC의 경우도 게임 엔진이 날이 갈수록 복잡한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 활용이나 AR 등과 관련해 부동소수점 연산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이 테라플로스가 로릭 반도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라플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알데바른이 달성한 40테라플로스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제품들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종류의 AI 프로세스들의 성능을 나열하는 것보다 PC의 그래픽카드로 자주 접혀였던 엔비디아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이야기 되겠죠 우선 튜링 아키텍처 기반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인 RTX 2080의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이 10테라플롭스 언저리에 있고 체급을 좀 올려서 데이터 센터용 AI 프로세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볼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연산용 프로세서가 있죠 이름이 테슬라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리면 최상위권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이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어 있는 테슬라 V100의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이 120테라플롭스인데요 물론 이 테라플롭스는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수많은 변수들 중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이 한정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해보면 엣지 디바이스급을 조금 상위하는 서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을 갖춘 AI 반도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다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력소모에 대한 부분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AI 프로세서들의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 같은 엔비디아의 인베디디용 AI 반도체인 제슨 자비에의 예를 들면 이 알대바랜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남는 키워드가 면적과 가격인데 우선 면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대바랜의 크기는 17mm 곱하기 23mm로 엣지 컴퓨팅용 초소용 AI 프로세서를 표방하는 제슨 자비에보다도 면적이 작죠 8분의 1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언뜻 보고는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준의 AI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 내용을 통해서 곧바로 이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밝힌 이 알대바란의 크기는 최종 폼팩터의 전체 크기가 아닌 중앙 코어부의 크기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사에서는 알대바란은 10만원대에 불과하고 다른 데이터 센터용 SOC 애들의 가격은 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알대바란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들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해설입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가격 역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아마도 설비와 개발 비용을 제외한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구태어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커피는 4천원인데 내가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들 때는 100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알대바란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신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기사가 그 멋진 일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확실히 이 이야기들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며 더욱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흘러나오는 네티즌들의 비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대바란을 두고 흘러나오는 비판은 나름의 논리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은 다른 수많은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해당 연구를 진행한 주체인 애트리의 보고서에서도 AI 반도체 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과 비교해 많게는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여기에 단순히 기술 수준 격차를 넘어 설비를 구축하는 거에서 판매까지 포함하는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해 이어질 개념성이 매우 높죠 만약 현재까지의 기술 격차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을 펼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일찌감치 시장에 진입해 엄청난 높이로 진입장벽을 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알대바란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가능성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치 양자 컴퓨터나 핵융업 발전과 같은 먼 미래의 기술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것이 국가기관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부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의 연구가 실패하게 되면 기업은 단지 금전적 손해를 넘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연구 프로젝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우선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만 발췌해봐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여 원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73억여 원이 투입됐다고 하니 어림잡아 2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셈이고 무엇보다 그 연구 결과들의 성과평가 역시 나름의 기준들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비용 대비 효용을 명확히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이런 이유들로 해당 연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다른 기업들이 진입장벽을 쌓아올릴 대로 쌓아올린 상황에서 구태어 AI 반도체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수많은 댓글 속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알데바란의 이야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세금이 쓰이는 국가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연구실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 적용까지의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러한 비판들을 잠재울 수 있겠죠 이번 알데바란 프로젝트가 SK텔레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국책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전에 알데바란 프로젝트가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을 찾아 이전하는 방향까지를 고민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의 영역에 AI 반도체가 필요한 SK텔레콤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개발 완료 후에 현업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보다 더 효과성 있는 프로젝트 진행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알데바란 프로젝트의 완성이 막바지에 이른 2020년 1월까지 SK텔레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가 단 3개월여 사이에 연구진의 SKT의 이름이 추가된 부분을 봐서 과연 유의미한 현업 적용례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우선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내용이 되겠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은 결국 이 AI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를 향한 방향선에 대한 부분이 그 당위성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AI 반도체 연구가 많이 늦었고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컸을 것이 분명함으로 AI 반도체 연구는 이제 내려놓고 다른 가능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에 집중해보자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우리가 AI 반도체 말고 새롭게 향해야 할 대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죠 충분한 시장 크기, 진입장벽, 초월 가능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AI 반도체는 유의미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조금 곤란하겠죠 이번 알데바람 프로젝트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알데바람 프로젝트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 국책 프로젝트는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실제 현업 적용 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가 실제 현업에서는 특히나 최신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역에서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탁산공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 사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현재 세대의 기술을 만드는 데에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100억, 150억 정도의 예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이 제품들과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매우 자명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만들어낸 기술들은 다시 어떤 우리 기업들이 억지로 써야 하는 비효율이 낫는 또 다른 비효율로 기결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국책 연구는 무조건 현업 적용성만을 쫓아서는 곤란하겠는데요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가 기업 R&D의 모습을 닮아가는 순간 30년, 40년 이후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국책 연구가 향해할 곳은 이미 시장에서 기업들이 세운 장벽 훨씬 더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거나 당장은 돈이 되지 않아 거대 기업들도 함부로 쫓을 수 없는 곳에 도전하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장벽을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면 마이크로 LED, QLED 혹은 홀로그래픽과 같은 미래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어야만 P같은 세금이 연구에 쓰여질 가장 큰 당위성을 얻게 됩니다 예산이 오늘 담당자들의 최적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말이죠 앞으로의 알대바란의 이야기는 지금보다 더 먼 곳 지금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쓰여지길 바라며 연구진들에게도 현업 적용례를 찾아내야 하는 연구 외적인 압력들이 가해지지 않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AI 반도체의 미래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